반갑습니다. 네, 2019년 4월 24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. 예, 기해년의 무진월의 심료일이 되겠습니다. 우선 인성이 청간에 모두 떴고요. 네, 인성이 현재 퇴직에 앉았는데 오늘 이 싱그매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날 수요일에 이루어지는 어떤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든가 물건에 대한 매매라든가 집에 대한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퇴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. 그리고 정의님 무토가 지금 관대지에 놓이게 됐어요. 관대지에 놓이게 된 거는 내 욕심이 강한 부분이고요. 문서라든가 매매에 대해서 아까 전에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했어요. 이거는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거의 이 물건이 팔린다거나 프로젝터라든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미팅을 가졌는데 거의 완성이 될 뻔한 이런 매매나 계약권이 끝에 가서 흐지부지가 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런 계약 관계권은 어떤 일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특히 모친 쪽으로 어머니가 되겠죠. 이런 어머니와 물리적으로 이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머니 건강에 어떤 문제가 좀 생겨서 어머니와 이별하게 되는 운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이거는 개인적인 운들이 그렇게 풀릴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. 개개인별로는 운이 다 다릅니다. 저는 공통일지를 뽑는 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묘일이었잖아요. 신금이 묘지에 앉은, 지금 이 토끼 묘에 앉은 날인데 이때는 이 토끼 묘라고 하는 게 신금 입장에서는 편지성이에요. 끊어지는 흐름이거든요. 끊어지는 흐름인데 기혼자가 있으신 분들은 좀 부부관계 쪽으로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. 그리고 아직 결혼이 되지 않은 혹은 결혼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은 미혼 남녀분들 그런데 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, 특히 남자분들 잘 들어주세요. 남자분들은 여자친구와 이별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. 그리고 이별을 하실 때 이 여자친구와의 애정과 상관없이 지금 끊어지는 인연은 오히려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끊어지는 부분이고요.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. 절대 이별 때문에 나쁜 생각을 먹는다거나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괜찮은 출발을 할 수 있는 이별로 풀릴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풀지 않았는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절제의 흐름이 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늦지 않았어요. 모두 힘내시고요. 수요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